아까 그 맨도 탁... 탁인데 썼네 뭐야 목격자가 경찰을 부르는 중 목격자는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전화기나 근처 경찰에게 달려가는 민간입니다 다른 목격자 또는 경찰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사상 제업을 사용해 목격자는 무력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가만있어 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어 됐어 처리했어 야야야야 너가, 너가 이번에 너가 전화를 해? 야야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어 됐어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거 야 이 자식들이 이거 잠깐만 야 몇 명이야 지금 전화부르는 애들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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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야 너 딱 가만히 있어 어 오졌다 이 자식이 이거 전화를 한부로 부르시면 안되죠 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돼 어 전화를 무슨 전화를 무슨 빨리 빠져나가야됩니다 경찰차 붙어요 됐어 연결고리 흐흐흐흐 흐흐흐